음... 어우 이게 이게 맨... 도시락이야? 어우 풀세트 먹어주고요 왜 얌전지 보고 있냐? 짜샤 먹어주고 근데 이 로컨의 반지 이건 대체 어 애는 안 죽죠? 제일 세요 애가 아자! 머리 비켜 봐 뭐야 너는 뭐야 넌 특성 수치가 특성... 너는 이름이 뭐니? 어쭈?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자네? 아 대장장애 씨 다음 생에 다음 생에 뵙시다 어 죽으세요 어 왜 일어나실까? 넌 뭐야 크... 크... 맛있다 이건... 어허 쓰읍... 이... 이... 이런 더러운... 더러워? 돌아가있어 뭐야 어 자넨 먹을 수 있구만 이... 현식하면 쓰나? 먹고... 어우... 밥집이야 진짜... 어 로컨에 이거... 쎄진 느낌이 전혀 없는데? 눈이 반지가? 대박 어? 왜 도망가냐? 설마... 아이... 불사시네... 넌 아니고... 너무 용감한 거 아니냐? 어우... 야... 어우... 야... 어우... 야... 불쌍한 탈모인 다음 생에는... 에... 풍성풍성하게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크... 탈모인 어우... 예 우리 가난한 탈모인도 어? 가난한 탈모인 불사시냐? 불사신이 왜 이렇게 많아? 아... 백날 쳐도 안죽습니다 저기... 이... 할머니들은 가실 것 같은데 어허! 아이 킬 모션 진짜 너무... 버그 심하잖아... 맛있겠다... 왜 이렇게 맛있게 먹을까? 비켜봐... 비켜봐... 아푼아... 아푼아... 여기 하나쯤... 나와도 됐는데... 크... 가자... 어? 어쭈? 아 야... 잠깐만... 군대가 됐어... 어딨어? 도망간다... 도망간다... 아... 이 속도... 크... 다음에 보자... 야 빨라... 어... 장난 아니야 진짜... 이 정도면 변심 풀어도 문제 없을 것 같네요... 이 정도 거리면... 여기서... 사람이 없는데... 아이... 빠르도 안 돼? 세 시간... 많이 먹었으니까 세 시간? 세 시간은 안 돼? 네 시간? 다섯 시간? 에... 풀리죠? 야... 뭐야... 이거 버... 버... 버그야? 아니... 안 풀렸잖아? 아... 아이씨... 어우 야... 오쭈? 이것도 비즐런트의 아이템이죠... 우리 로리니를 죽이고 뺏은 겁니다... 여긴 어디야? 어우... 음식? 음식은 못 만들고... 항아리만 있어... 가야지... 근데 이미 저는 비즐런... 비즐런트를 에피소드 4까지 해서... 아이... 에피소드 이제 3 들어가서 1, 2는 이미 지나갔습니다... 이미... 이미 끝나서... 네... 다시 할 수가 없죠... 이번 회차에서... 어... 1, 2 같은 경우에 이제 유튜브 녹... 녹화에 있습니다... 투투투투투... 사실 3, 4도 저번 회차에 다 했기 때문에... 유튜브에 다 있어요... 어어어어어어... 이야... 하... 아니... 뒤들은 좋았는데... 템이 안 주면 어떡하나... 그 좋은 딜을 맞고 아 근데 진짜 유튜브 같은 게 어? 뭐야? 어? 어? 골르보르 마크 오브 서머너 야 꼭 한 시간 꼭 녹화 끊기 전에 한 시간만 뜨는데 하나씩 골르보르 마크 오브 서머너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의미 없잖아 아이씨 제가 지금 네 마리까지 소환이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한번 써보기만 하죠 더 늘어나도 할 수도 있으니까 상암보다 둘 셋 내가 원래 네 마리까지 되는데요 여기 다섯 마리가 추가된다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아 뭐야 이런 의미가 없잖아 내가 원래 네 마리가 되는데 이게 뭐야 아니 에이씨 하어어어 하어어어 이게 뭐야? 이게 뭐지? 아 이게 그건가? 아닌데? 아 먹어도 이런 애매한 걸 먹어가지고 아 난 소환사람말이야 너무하네 다 누웠네? 아니 다 눕는 건 좀 아니죠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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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눕는 거 아니지? 내가 일단 네 머리 소환이 되는데 다 누우면 어떡해 뭐 일단은 이게 끝이 아닐 겁니다 더 뜰 거라고 믿어요 역시 있었어 네 써있더라고요 그런 거 생각하면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려 잡자 내려와 내려와 무섭불로다가 어어 왜 이렇게 데미지가 폭발적으로 올라간 건지 모르겠는데 아이템 안 주네 엔소르산 아이 그 자 용은 용은 5초 아 5초 정도는 뭐 5 4 3 2 1 와 경치가 안 보이네 엔소르산 여기는 또 신기하게 뒤에 나오는데 뒤에 어 어오 예 내려와 아 그... 떴던 살인의 추억? 어딨어 없네 또 이거 왜 뜨는건지 모르겠네 살인의 추억이 요거 쓰면은 데미지 올라가니까 계속 써주면 계속 올라가죠 이렇게 어우 너무 쎄다 근데 야 에듀랄 스톰 스트라이커 먹은거에요 저번에 저번 회차에 먹었죠 저번 회차에 별 필요도 없는건데 영혼의 저주 이게 더 좋다 저것보다는 그래도 에듀랄 다시 떴네 어 점점 왠지 다 먹은거 같애 이렇게 안 뜨는거 보면은 소드웨폰 근데 많은거 제가 다 봤거든요 모드가 다른건 아닐텐데 제가 최신버전일텐데 왜 이렇게 안 나오는거야 아우 정말 여기? 여기 저기 저기 어디 계시나 어디 계시나 보통 레벨 제한때문에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레벨이 지금 네 지금 최대에요 아니 확률이 아니라 그 중복이 되서요 떴던게 중복이 되서요 떴던거 좀 안 뜨게 하고 싶은데 자꾸 같은게 오큘러스 측에 특히 오큘러스 야 오큘러스는 진짜 거의 소울잼급으로 잘 나와요 아 나 진짜 카드웨폰 아 넥서스 큐빅 아 아냐 아냐 아 넥서스 큐빅 저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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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지금 죽어있는거야 갑시다 새로운 유니클을 줘 네 나와 아 샤코요? 맞아요 저도 그래요 샤코 블루로터스 그리고 정신파괴 이거 진짜 많이 나와야지 이 오큘러스 그리고 어우 너 너무 끔찍해요 이거 아 아 또 뭐 거인 거인 거인들 우리 거인들 실을 말려서 내 아이템으로 바꿔주겠어 어딨나 아 너무 많이 잡았나? 던전을 깨서 어 퀘스트가 많이 꼬였다 하도 플레이테이프 늘어났더니 다 꼬였네 음 아 에스벨은 역시 자네가 최고야 내게 유니클을 전해줄 거라 믿어 제가 또 블레이드단이 완성됐기 때문에 블레이드단도 이끌고 가겠습니다 그 필요는 없지만 어디 가볼까? 저렇게 입구에 대기하고 있던 거야? 다음 델핀 아 지 자르고 지 자르고 뭐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촛불 것보다 어딨어? 아이스번 아 저기 뜨네 밖에 나가있네 밖에 일로 나가줍니다 어 에스벨씨 어디 저 드래곤이 어딨는지 아 자네 목소리는 둘째 언제쯤 나와줄 건가? 어디 볼까? 어디 어딨어? 어디 어딨어? 어 어 그곳에서 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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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왜 뜨냐? 잃어버리면 죽였어 찾았냐? 아 아 야 진짜 쓸모없다 진짜 둘째 둘째 그거 어 서른 날개 달리 오답이 날개 달린 서른 사냥꾼 저런 뜻이었구나 눈.. 저.. 어? 아니 쟤가 나한테 가르쳐준 건가요? 아니 아무리 스카이 해본 사원을 봐도 그렇지 S번 따위가 나한테 가르쳐줬다고? 말도 안 돼 이씨 행복 스카이 림 너무 청년도 안 올랐다 근데 오른 건가? 거의 다섯 시간을 한 것 같은데 하나 두 개 오른 것 같은데 그게 뭐지? 아 자네들 왕은 어딨나요? 자네들 왕 어딨나? 내가 왔다 여기 있었어? 아 준비 됐지 갑시다 내가 먼저 간다 아 비질런트요? 비질런트랑 카드웨프는 새로 팔 필요 없습니다 어떤 형식이냐면 던스타였을 거에요 던스타.. 아였나? 모르탈이었나? 던스타인지 모르탈인지 입구에 있는 여간에 가면은 아 이름이 뭐였지 알타노가 알타노가 캐스트를 줘요 그 형식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캐릭터가 새로 안파도 됩니다 근데 새로 파는 것도 뭐 괜찮을 거예요 난이도를 조절하면 어차피 이게 다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비질런트는 근데 저.. 아 불러내라고? 일단 불러내고 아 좋죠 불러내죠 그럼 잠깐만 이거이씨 어우 아 나 일단 이거 하고 온다 일단 엔딩 보고 온다 어딨어? 오다 빙 심지어 융원까지 어 불렀어 이미 멍청아 불렀음 토어 이리와 난.. 어우 들린다 들린다 이리와 내가 상대해주마 아 아 야 너 땜에 잡혀갔잖아 경비형 내가 막을 수 있었는데 쿠팡 같은 놈 버려 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죽었음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감사를 표하고 싶군요 그녀는 잊혀질 겁니다 뭔 소리야 자꾸 변태가 꼬인단 말이야 내려온나 지.. 지랄 뭐야 어쭈? 여유가 넘치시는데 아주 주.. 여유가 var